다음 소식입니다. 강남 납치 살인사건 피의자 3명에 대한 구속 여부가 내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피해자 가족들은 대전의 빈소를 차리고 침통한 모습으로 장례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김문영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에서 납치 살해된 40대 여성 A씨의 빈소는 대전의 한 장례식장에 차려졌습니다. 큰 충격에 빠진 유족들은 언론의 접근을 막으며 민감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경찰은 특수강도 살인과 사체 유기 혐의로 피의자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내일 오전 피의자 3명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 심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심사 결과는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이들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집중 수사할 방침입니다. 이들은 지난달 29일 오후 11시 46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를 납치해 이튿날 대전에서 살해하고 대청댐 인근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금전 목적으로 두세 달 전부터 준비했다는 피의자 진술로 미뤄 우발적인 범행이 아닌 계획 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MBC 뉴스 김문영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